말리포 데크에서 요가를 하려고 합니다. 24번째 요가 서핑을 잘하기 위한 요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조 상황이고 이제 5월에서 6월에는 해무가 많이 끼는 시기가 왔네요. 이제 오늘 아침에 해무가 상당히 많이 끼었는데 지금 달랑개 서식지 있는 곳에 고프로를 설치해놓고 요가하는 동안에 달랑개의 활동 모습을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거양득 일단은 서핑 영상을 새로로 촬영하러 왔습니다. 일거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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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端 일거양예 Taxifiers 았습니다. 예가 일거양Gra 일거양 일거양 이렇게 일거양 일거wyn 날씨가 쌀쌀하네 확실히 안개가 있어서 날씨가 쌀쌀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네 날씨가 쌀쌀하네 낚싯배가 들어와 있네 날씨가 쌀쌀하네 날씨가 쌀쌀하네 날씨가 쌀쌀하네 날씨가 쌀쌀하네 날씨가 쌀쌀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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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들보드 투어를 했다니 몸이 가벼워졌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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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가 자욱하게 깼네. 달랑개 있는 곳까지